현강 선생님 노래가 있는데 현인 선생님들 한번 모셔 드릴게요 박수 한번 치면서 그리고 저 뒤에 서 계신 분들 웬만하면 엿 먹자 앞에 계신 분들은 다 먹었으니까 엿 한 바퀴 돌려 알았지? 빨리빨리 줘 왜냐면 앉아 있는 사람은 아까 먹었으니까 돌리지 말았지? 돈 줘도 엿 주지 말았지? 뒤에 있는 사람들이 준비 있으면 가자 꿈속에서 하나에 3,000원 2개에 5,000원 아 이거 조금만 더 올려도 돼요 사랑이 전 아닌 사람 사랑하는 책이라서 말 못하는 내 가슴 이 밤도 울어야 하나 여야 멋진 사람은 잊지 못한 책이라서 소리 없이 내 가슴 이 밤도 울어야 하나 하나 허이 내 책 받은 걸 다시 못 볼 꿈이라면 차라리 눈을 감아 울지 말 것을 눈을 감아 울지 말 것을 사랑에서 안 될 사람은 사랑하는 책이라서 사랑하는 내 가슴 이 밤도 울어야 하나 고맙습니다 본인의 사랑 공연 추억 아름다운 꿈 다시 못 볼 꿈이 있다면 차라리 꿈을 꿇고 감지 말지 사랑에선 안 될 사람을 사랑하는 집에 있나서 말 못해 온 날까지 이 밤도 그러냐 하나 가려 형님